막바람 불 때는 대체적으로 공이 안 나간다는 그거에 힘을 많이 쏟아 부으려고 많이 하는데요. 바람이 많이 불면 불수록 힘을 빨리 하고 힘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더 부드럽게 쳐야 되고 공을 낮게 치기 위해서는 스탠스를 동 왼쪽 보다는 약간 우측 발에 놓은 상태에서 백스윙 할 때 체중이동을 최대한 하지 않도록 많이 가면 안 되고 체중이동을 하지 않도록 타이밍을 맞춰서 치시면 공이 낮게 날아갈 수 있습니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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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